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며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도에 오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지깔피 소리내어 이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 있죠. 자기개발서 중에서 꼽자면 데일카네기의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함께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로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주요 저서들을 한권으로 추격한 데일카네기 성공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복잡하고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만을 간추려 엮은 책입니다. 한권으로 데일카네기의 역작을 모두 읽을 수 있어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인 책인데요. 게다가 데일카네기가 전하는 각각의 조언이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잘 읽힌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일카네기가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데일카네기 성공의 법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몇 년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답은 쉬웠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깨달음 중 가장 필수적인 교훈이라면 단연 생각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다. 우리의 정신자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X인자, 즉 핵심적이고 특별한 요소다. 시인 겸 사상가, 랄프알드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며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도에 오를 것이다. 실용심리학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인간의 행동은 감정을 뒤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의지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면 감정까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짐으로써 감정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지만 행동은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저절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즐겁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자주적인 방법은 유쾌한 자세를 취하고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속임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번 시도해보라. 얼굴 가득 크고 환한 미소를 띄고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래를 불러보라. 노래가 불편하면 휘파람도 좋고 흥얼거림도 괜찮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바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밝고 기쁘게 행동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유지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 말도 기억하자. 내면의 자세를 두려움에서 투지로 바꾸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악이라 부르는 것들이 상쾌하고 기운이 돋는 선으로 바뀔 수 있다. 행복을 위해 맞서 싸우자. 즐겁고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루의 계획을 실행해 옮기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자. 그런 계획을 하나 소개하겠다. 이 계획의 제목은 오늘만큼은 이다. 오늘만큼은 링컨은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하려고 마음먹는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2. 오늘만큼은 모든 것에 나를 맞추겠다. 나의 욕구에 맞추려 하지 않고 가족과 일, 오늘 다가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출 것이다. 3. 오늘만큼은 몸을 돌보겠다.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 없이 운동하고 보살핌으로써 나의 몸을 삶을 위한 완벽한 장비로 만들겠다. 4. 오늘만큼은 내 마음을 강인하게 단련하겠다. 빈둥거리며 시간만 보내지 않고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배우겠다. 생각과 집중을 요하는 무언가를 읽겠다. 5.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영혼을 훈련하겠다. 선의를 베풀 것이고 티를 내지 않을 것이며 하고 싶진 않지만 필요한 일도 하겠다. 6. 오늘만큼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겠다. 될 수 있는 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말하며 예의를 지키고 관대하게 칭찬하겠다. 타인의 단점을 찾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통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도 않겠다. 7. 오늘만큼은 오늘만 살도록 노력하겠다. 인생 전체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 평생 해야 한다면 끔찍해서 못할 일도 12시간 동안이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은가? 8.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워보겠다. 매시간 할 일을 적어보겠다. 정확하게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 보겠다. 그렇게 하면 서두름과 망설임이라는 두 가지 병폐가 제거될 것이다. 9. 오늘만큼은 30분 동안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긴장을 풀겠다. 10.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기뻐하기를, 아름다움을 즐기기를, 사랑하기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을 살라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읽던 중 자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한 문장을 만났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인 그는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 이 의대생이 접한 그 문장은 그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회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로 존스 호킨스 의대의 설립에 공헌하고 대형제국 의사 최고의 영예인 옥스퍼드 의대 흠정강자 교수로 재임한 윌리엄 오슬러경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은 토마스 카알라일의 글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은 저멀리 흐릿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인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이다. 42년 후 어느 봄날 저녁, 예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오슬러경은 학생들에게 자신처럼 여러 대학의 교수직을 역임하고 유명한 저서를 집필한 사람은 특별한 두뇌의 소유자로 생각들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절친들은 그의 두뇌가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그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의대 학생들 앞에 서기 몇 달 전 오슬러경은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대형 여객선에 오른 적이 있었다. 거기서 그는 선장이 선교에서 기계장치 가동 버튼을 눌러 배의 각 구액을 차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느 한쪽이 물이 새어 들어오더라도 다른 쪽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다.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어떤 대형 여객선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유기체이며 훨씬 더 긴 여행길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구액을 만들고 차단벽을 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교에 올라 육중한 차단벽을 내리십시오. 과거는 죽은 날입니다. 차단하십시오.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날입니다. 차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칙칙한 죽음의 길로 이끄는 어제를 막아버리십시오. 어제의 짐에 내일의 짐까지 더해져 지고 가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체력 낭비와 정신적 고뇌, 신경 과민만이 따라붙을 뿐입니다. 오슬라 박사의 말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이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것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뜻이다. 어떤 걱정거리에 해결해든 적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공식이란 있을 수 없다. 걱정의 종류도 많고 그 정도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가지 기법을 습득해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의 3단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 해결의 3단계 1단계 사실을 확인한다 2단계 사실을 분석한다 3단계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방법을 가르쳤고 활용했다. 우리도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밤이나 낮이나 지옥으로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말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 3단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편견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확인과 분석은 왜 중요한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혼란에 빠져 마음을 졸이는 것 뿐이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22년간 학장을 지낸 알버트 E. 호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걱정 가운데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이해하지도 않은 채 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 올 때까지 그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보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거나 잠을 설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 화요일이 될 때까지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분석하면 대개 문제의 해결책이 나와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고력을 동원하는 정신노동은 가급적 피하려 한다. 혹여 사실 확인에 신경 쓰더라도 기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찾으려 애쓴다.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와 잘 들어맞고 기존의 편견에 부합하는 사실들만 받아들인다. 앙데레 모르와는 인간의 이런 행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의 개인적 욕망과 부합하는 것은 모두 진실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가 되는가? 2 더하기 2는 5라고 믿으면서 산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에도 세상에는 2 더하기 2가 5라고 아니 심지어 500이라고 우기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사고 과정에서는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호크스 학장의 말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걱정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걱정할 때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하라. 1.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척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증거에든 냉철하고 편견 없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2. 걱정되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할 때 나는 때로 나와 맞선 입장을 변론하는 변호사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 반하는 모든 사실, 즉 내 바람에 어긋나는 사실과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픈 유혹을 경계하라. 4. 삶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다. 5. 사람이라면 대부분 삶의 특정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에 처하거나 실패를 겪기 마련이다. 5.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마찬가지다. 6. 평생 아무런 장애도 겪지 않고 순조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신의 아들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7. 사람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안겨주는 고난이나 실패이다. 7.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실현을 겪게 되면 대개 그 원인을 알기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고 나름의 해결책도 눈에 보이지만 8. 자신은 그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주변의 환경 변화로 8. 일태면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정세 전환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9. 커다란 공경에 처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무력감부터 밀려온다는 얘기다. 9.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을 파고드는 강력한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다. 10. 배우자의 실수로 결혼생활이 파탄날 지경이 이르면 갈라서고 새출발하자는 마음부터 들고 10. 시장의 변화로 사업이 휘청거리면 때려치우고 아예 다른 사업을 하자는 충동이 일기 마련이다. 10.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1. 다만 무엇이든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부터 상기하자는 뜻이다. 11. 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음미해보자. 11.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은 과연 바퀴부터 발명했을까? 12. 라디오 방송을 처음 내보낸 사람은 과연 무선 전신부터 발명했을까? 13. 모짜르트는 과연 피아노를 만들고 음표를 개발한 인물인가? 14. 모두 기존의 무언가를 토대로 해당 부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얘기다. 15. 바꿔 말해서 기존의 그 무엇이 없었다면 이들의 성취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16.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17. 그렇기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기존의 상황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다. 18. 사업상의 난관도 마찬가지다. 19. 지금 보유한 무엇, 즉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다. 19. 아예 때려치우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최후의 선택안이 되어야 한다. 20. 원하는 것을 주라 20.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늘 아래 단 한 가지 뿐이다. 21. 혹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22. 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다. 23.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24. 물론 누군가의 옆구리에 총을 들이밀고 지갑을 내놓게 만들거나 해고하겠다는 위협으로 직원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협조하게 하거나 회초리를 들고 화를 내므로써 아이에게 원하는 무언가를 시킬 수는 있다. 25.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25.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다. 25. 20세기 최고의 정신분석학자 지금은 투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두 가지 동기, 즉 성적인 욕망과 위대해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26. 당대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 존 듀희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27. 듀희 박사는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다. 28.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29.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29.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건강과 장수 30. 음식 30. 잠 30. 돈 30. 내세의 삶 30. 성적 만족 30. 자녀의 행복 31.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31. 이러한 바람 중에서 식욕이나 수면용만큼 강력하고 절실하지만 좀처럼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2. 그렇다. 프로이트는 위대해지려는 욕망이라고 했고 듀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한 그것이다. 33.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했다. 34. 소망이나 욕구 혹은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갈망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라. 35. 늘 뇌리를 자극하며 언제든 채우고자 나서게 만드는 허기인 셈이다. 36. 타인의 이러한 마음의 허기를 제대로 채워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37.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장의사조차 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37.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38. 만약 우리의 선조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타는 듯한 갈망이 없었다면 38. 문명세계는 결단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동물과 다룰 바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39.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던 한 식료품점 점원은 바로 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집안의 잡동산이 통 밑바닥에서 발견한 법률서적을 공부하게 되었다. 40. 바로 링컨의 이야기다. 40. 찰스 디켄슨이 불멸의 소설을 쓰게 된 것도 이 욕망 때문이었으며 40. 로펠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하게 만든 것도 이 욕망이었다. 41. 부자들이 필요 이상의 큰 저택을 짓는 것도 사람들이 비싼 옷과 세차,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모두 이 욕망 때문이다. 41. 그렇다면 자신이 속한 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42. 쉬우면서도 효과 만점인 방법이 하나 있으니 바로 진심어린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42. 칭찬의 힘을 과수평가하지 마라. 43. 피트 바로우는 나의 오랜 친구로 서커스단이나 공마단에서 개나 조랑말 등의 동물쇼를 진행하며 평생을 보냈다. 43. 나는 피트가 공연을 위해 새로운 개를 훈련하는 광경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44. 피트는 개가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이면 개를 쓰다듬고 칭찬하고 간식을 주며 실로 대단한 성취라도 이룬 양 요란을 떨었다. 45.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없는 방법이다. 45. 수세기 전부터 동물 조련사들이 이용해온 방법이다. 46. 수세기 전부터 동물 조련사들이 이용해온 방법이다. 46. 나는 문득 개를 훈련할 때 쓰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방법을 47. 우리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47. 왜 우리는 당근보다는 채찍에 더 의존할까? 48. 왜 우리는 비난 대신 칭찬을 이용하지 않을까? 49. 아주 작은 향상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의욕과 힘이 솟아나지 않을까? 49. 루이스 E. 로스 교도소장은 싱신교도소의 수감자들조차 아주 사소한 향상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49. 이 책을 쓰는 중에 나는 루이스 소장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50. 제소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칭찬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힐책하고 벌을 주는 것보다 협조를 끌어내기 더 쉽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갱생과 사회복귀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1. 나는 교도소에 갇혀본 적이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51. 하지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몇 마디 칭찬의 말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1.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52. 역사는 칭찬이 마법같은 기적을 일으킨 경이로운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52.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10살 소년의 사연을 들어보자. 53. 소년은 가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54.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선생은 그를 낙담시켰다. 54. 선생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55. 너는 가수가 될 수 없어. 목소리에 가수가 아예 없어. 55. 마치 덧문을 흔드는 바람소리 같단 말이야. 55. 하지만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55. 너는 노래를 잘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어. 55. 라며 칭찬해 주었다. 55. 그리고 아들의 레슨비를 대기 위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곤 했다. 55. 가난한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는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55. 그 소년이 바로 당대 최고의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다. 55. 오래전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55.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의 꿈을 가로막는 것 같았다. 55. 그는 학교를 고작 4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55. 그의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투옥되었고 그는 자주 끼니를 건너뛰었다. 55. 결국 젊은이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검정 구두약통에 라벨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55. 그리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의 불황아인 두 소년과 함께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잤다. 55. 그는 자신의 작가적 역량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55.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원고를 출판사에 붙이곤 했는데 매번 퇴짜를 맞았다. 55.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원고한 편이 받아들여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55. 사실 원고료로 1실링도 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편집장이 자기를 칭찬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55. 출판사 편집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 55.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거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55. 한 편의 이야기를 출판하며 그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55. 만약 그런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평생을 쥐가 득실거리는 공장에서 보냈을 것이다. 55. 당신도 아마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55. 바로 찰스 디킨스다. 55. 대일 카네기 성공의 법칙 함께 읽어봤습니다. 55. 책 속에 이런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55. 윌리엄 제임스의 말인데요. 55. 우리가 지닌 잠재력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절반만 깨어있는 셈이다. 55.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55. 이런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55.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55. 함께 사는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동료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55.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55.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5.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5. 부전Fredaste 55.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